나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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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읽어보고 그렇지 그렇지 하면 쿨하게 포기한다 그렇지 그렇지 하면 쿨하게 포기한다 진짜? 실제로 쿨하게 쿨한다 왜 왜 왜요? 돈 돈 왜요? 아빠 사업도 돈이 필요하니까요 나중에 아빠 사업 잘해가지고요 더 비싼 거 사주면 돼 더 비싼 거 사주면 되잖아요 오 멋지니! 아니 아빠도 생각해주면서 자기 실속도 더 챙기겠다는 협상의 대간대요 아니 저 겨자 났네요 어떻습니까?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그리고 너의 선택이 훨씬 더 멋있다 야 아빠는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 얘기했을 거 같다고 했어 공부 안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 안 되잖아 갈수록 훌륭한 질문이 아닌 충분해요 갈수록 돈이 멋지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멋지다 자 이번에는 유빈이의 마음을 맞춰봐 유빈이네 유빈이네 문제 주세요 네 배가 고파 떡꼬치를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주인 아줌마가 실수로 하나 가격에 두 개를 줬다면 유빈이는 어떻게 할까요? 1번 단골이니까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는다 2번 당장 달려가 하나를 돌려드린다 3번 엄마 아빠에게 여쭤보고 시키는 대로 한다 4번 일단 먹고 나중에 꼭 돈을 가져다 드린다 5번 5번 아싸 앞으로 그 가게를 더 자주 애용한다 또 꼬치 어른들도 가게 갔는데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경우 갈등 되잖아요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되세요? 전 갈등 되세요 엄마들은 그래요 아 그래요? 그럼요 돌려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또 아껴보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런 말이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제 생각에는요 2, 3, 4번은 절대 아니고요 네네 첫 번째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일단 먹든지 아님 마지막 5번처럼 고맙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하든지 여기 두 개 중에 무조건 일반한 용도 무조건 먹죠 유빈이를 지금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유빈이는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리원 형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3번 3번? 3번?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한다 엄마 아빠 여쭤본다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엄마가 당장 먹죠 5번 5번이지 아니 아예 그 가게는 앞으로 안 갈 거예요 동치죠 동치 들킬까봐 어떻게 할 거예요? 저는요 그냥 더 이 가게를 더 자주 이용할 거예요 왜냐면요 저 떡꼬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옛날 때 이거 저 4개 먹은 적 있어요 4개씩 그 가게를 더 자주 이용한가? 네 우리 시국은 어떻게 할래요? 그냥 어 두 개 다 먹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아 그냥 막 네? 두 개 다 먹는 거 괜찮을 것 같다고요? 네 서비스사로 생각하고 그냥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개 먹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동부는? 저는 그냥 2번 해야죠 2번? 당장 달려가 하나를 돌려야죠 동생용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미지 포장 엄청하네 우리 또 어릴 때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? 우리는 뭐 그냥 무조건 1번이죠 그렇죠 그냥 먹고 그렇죠 아 쉬는 그 집에 가지도 않아요 그냥 다르네 우리 현서구는? 1번이에요 1번 그거 봐 하나 샀는데 두 개 줬어 그냥 먹을 것 같아 왜요? 왜냐면요 네 정성권 만들어서 줬는데 예의가 아니고 준사람 권위가 있지 그래서 정성권 만들어서 줬는데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만 돌려주면요 너무 그렇지 주인이 기분 나쁘지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 해서요 아 아 아 아 그렇네 실망하잖아 일부러 준 건데 그럼요 서비스를 일부러 넣어준 건데 네 됐어요 안 먹겠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고 돌려주니까 실망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럼 저기 현서구는 떡꼬치가 아니라 저기 연필을 샀는데 두 개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? 정성권 팔았는데 정성권 팔았대 다시 하나 돌려주면 좀 더 곤란하지 않을까 아